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 다음에 양도를 해도 우리가 차익이 생겨도 여러분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 계산구조의 흐름을 일단은 연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계산구조의 첫 번째가 뭐였었죠? 그렇죠. 일단은 1단계 양도차익을 계산하자. 그러면 그 양도차익이 나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장기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제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3년 이상 보유된 등기된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율을 곱해서 산정을 해줬었죠. 그러나 토지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었고 나대지나 잡종지 등과 같은 비사업용 토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년이 안 돼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3년 보유한 자들만 공제를 받는 것은 너무 좀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알았다. 3년 보유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공제 연 250만 원 공제 규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 공제를 차감시켜주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고 그 과표가 나오면 이제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율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위주로 먼저 살펴보면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동산이 등기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세무서 몰래 그렇죠? 등기물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팔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 됐을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그마치 곱하기 70%의 높은 그런 세율 부담을 지도로 돼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미등기 양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양도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동산은 6개월 만에 판 부동산도 있고 어떤 부동산은 1년 3개월 만에 판 부동산도 있고 어떤 부동산은 2년 6개월 만에 판 부동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세율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부담률의 요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당연히 단기 매도한 사람이 세금부담률이 올라가야겠습니까? 장기 매도한 사람이 세금부담률이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렇죠? 단기 매도한 분이 세율이 더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올해 개정이 돼서 6에서 38%의 초과누진세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에서 35%였었죠? 그 점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세표준은 첫 번째 과표에 보시면 일단 과표는 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을 이미 구한 상태에서 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기본제 250을 차감시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다음에 과표가 나와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이때 유념할 점은 소득별 공제지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만 공제를 해주고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들은 각각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이런 얘기입니다.